제 15회 횡성 안흥찐빵축제가 오늘 개막해서 3일 동안 안흥면 찐빵 모락모락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안흥찐빵의 역사와 추억을 되짚어보는 안흥찐빵 레트로거리가 조성됐고, 황금찐빵 찾기, 찐빵 빨리 먹기와 같은 체험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개막일인 오늘은 황금찐빵 찾기와 주민 장기자랑, 개막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안흥찐빵은 영동고속도로가 없던 시절, 서울과 강릉을 잇는 국도 42호선의 길목인 안흥에서 끼니 대용으로 찐빵이 명성을 얻었고, 1999년부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